디지털 배움터 생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인간이 감지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적인 형태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빠르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는 복잡한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시각화의 그래프 선택 기준 및 대표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데이터 시각화 도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그래프 선택 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준희입니다. 그래프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바나나, 포도와 같이 카테고리로 나뉘는 데이터는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나 몸무게처럼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선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팔린 아이스크림 개수를 세는 것은 막대 그래프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국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보여주려면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나 키트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하고 싶은 대상에 따라 그래프 선택 기준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학교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싶다면 각 학교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싶다면 선 그래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매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팔린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날에 가장 많이 팔렸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 이 두 가지 도구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데이터 시각화의 대표적 사례 데이터 시각화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라폴레옹 진군 맵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 본누파르트는 오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 약 47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크게 실패하여 겨우 1만 명의 병사만이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실패한 캠페인의 경과는 찰스 미나르가 제작한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데이터 시각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나르의 그래프는 군대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보여주며 선의 너비로 군대의 인원수를 표현합니다. 또한 선의 방향을 통해 진군 방향을 표시했으며 노란색은 모스크바로의 진군, 검은색은 프랑스로의 복귀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의 중앙 아래 부분에는 온도 라인 그래프가 추가되어 있어 병사들이 겪었던 추운 겨울의 기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나르의 그래프는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여 병사들의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데이터 시각화가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플로렌스의 나이팅게일은 19세기의 유명한 간호사로 통계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간호 방법론을 제안하며 현대 간호학의 모태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크림 전쟁 중 병사들이 처한 형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이팅게일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는 원형 히스토그램의 형태로 월별 사망률을 색상의 차이와 섹션의 크기로 보여줍니다. 각 월에 사망한 병사의 수가 질병, 부상, 그리고 다른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이 병으로 인해 더 많이 사망하고 실제 전투보다는 부족한 위생 조건이 사망의 주 원인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그녀가 군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통계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노력은 병원에서의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였고 이는 결국 병원 위생학의 개선 및 공중 보건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콜레라 발병 지도입니다. 19세기 중반 런던은 콜레라의 대유행으로 고통받았고 당시의 의학 체계로는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나쁜 공기가 병의 원인이라는 미아스마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는 이를 의심하였고 병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스노우는 먼저 런던에서 콜레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주소를 찾아내므로써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 정보를 브로드가 지역의 지도 위에 표시하여 병의 전파 패턴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결과 그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콜레라 환자들이 모두 브로드가에 물을 공급받는 펌프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콜레라가 나쁜 공기가 아니라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학의 역사에 있어 정말 획기적인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스노우의 조사와 그의 콜레라 지도는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가 복잡한 질병 전파 패턴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식사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노우는 역학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의 질병 전파 방식의 이해와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조셉 프레슬리의 시간의 차트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적인 장점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조셉 프레슬리의 시간의 차트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생애를 시간에 따라 그래픽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양의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량의 텍스트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정보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픽 형태로 제시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했으며 여러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의 생애와 겹치는 시간이 무엇인지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주로 일어났는지와 같은 패턴이나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이 그들의 시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병렬적으로 배치된 사건들을 통해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 각 사건이나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각화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각화를 해주는 많은 도구와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떤 주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나타내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키워드의 인기도, 관련 검색어, 지역별 검색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간에 따른 특정 주제의 관심도 변화를 보는 것은 물론 다른 주제나 지역과의 비교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특정 검색어의 인기도와 관련 검색어들의 트렌드를 시간대별, 지역별, 언어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가장 핫한 주제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통해 관심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검색어나 주제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를 비교하여 지역별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검색어의 인기도를 비교하여 특정 산업이나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트렌드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후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트렌드를 시간, 지역, 관련 주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하면 그들의 검색 트렌드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제의 인기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툴로 네이버 검색어, 블로그 글 등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특정 검색어가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검색 데이터와 다른 기관, 기업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로 지역별, 업종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뉴스 서비스에서 작성된 댓글 현황을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어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 상단의 검색어 트렌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분석하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한 후 기간 범위, 성별, 연령 그룹 등의 필터를 설정하여 분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이미지 또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썸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썸 트렌드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썸 트렌드를 사용하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가 인기 있는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썸 트렌드는 또한 AI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AI 리포트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인기 있는 키워드, 트렌드 등을 파악하여 제공합니다. AI 리포트를 사용하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썸 트렌드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썸 트렌드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트라이얼 버전은 한 달만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AI 리포트 5회 이상이나 조회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시각화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